안녕하세요. 캐노피 시공 전문 업체 대안입니다. 오늘 소개할 현장은 경기도 광주 초월읍에 있는 전원주택 거실 창 앞을 가리기 위해 맥산으로 지붕초마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대안에서 전문으로 제작하는 공사 중에 계단, 양반, 복층 공사 및 지붕 공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라 여기는 데크 지붕은 많은 분들의 관심 대상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. 초월읍 전원주택에 설치한 지붕초마 만에도 이틀이나 걸렸으니까요. 안전하고 튼튼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AS나 컴플레인 같은 일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. 석재, 데크 위에 만들어야 하는 지붕초마는 거실 창의 활용에 있어보다 편리하고 주택 내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함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.